아 저 기독교라고 들었어요 독실하실 반이세요? 가족이 다... 저도 종교가 있어요 저는 불교이긴 한데 부모님 종교를 따라서 하는 거라 그럼 종교가 다른데 괜찮은... 그게 저는... 항상 문제긴 했었어요 문제긴 했었는데 같은 종교면 좋죠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같은 종교지 않으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만나오면서 강요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틀까지 계속 내 생각을 강요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그게 싸움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 싸우기도 했었고 상대방의 존재만으로는 그냥 이해를 받아들이고 해줬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런 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내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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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남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효과 이게 아예 예상지도 못하네 걸림돌이 있네 아예 생각도 못했네 생각도 못했네